실리콘 인형이에요 아 인형이라고요? 네 제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었는데 얼굴에 실리콘을 쓰고 본인이 뜯건데 이제 저는 저라서 별로 안 무서운데 스태프분들이 정말 거짓말이네요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고 나중에 바쁠 때는 그 이제 멤버들 같이 있을 때는 그거 안 쳐다보니까 멤버들은 근데 이제 발로 차고 다니고 제가 숙소 한 가운데 제 방에 한 가운데 잘 숨겨놨어요 지금 잘 숨겨놨어요 잘 챙기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은 어떻습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직 보지 못하셨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이상향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의 이런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 어거스트 포거스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감각적이나 트렌디한 감독님이셔서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뮤직비디오에 또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을 또 봐주셨으면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그림이 어떤 건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반전 잠시 후에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 주시죠